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현대상선이 컨테이너선 시장의 성수기로 일컬어지는 3분기에 외형과 이익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상선은 올해 3분기에 매출액 1조 5,535억 원, 영업손실 679억 원, 단기순손실 38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져 매출액은 11% 뒷걸음질 쳤으며 영업손실폭은 76% 확대됐습니다. 컨테이너선 부문의 경우 매출액은 13% 감소한 1조 1,581억 원, 영업손실은 7배 가까이 늘어난 531억 원이었습니다. 물동량은 76만 TEU로 1년 전에 86만 TEU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현대상선은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균형에 따른 치열한 출혈 경쟁으로 운임이 크게 하락했다며 선봉량 조절과 고채산 화물 영업 등대, 비용 절감 등 수익성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이근혜입니다. KSG 뉴스 이근혜입니다.